오늘은 저쪽 가봤는데 오늘 이쪽 한번 가봐야지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자판기 없는 데가 없네 여기도 있고 어우 밤에는 좀 쌀쌀하네 아우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고생 중이긴 한데 날씨가 좀 자가지고 여기 앞에 막 강물인지 바람물인지 있던데 자는 것도 되게 많이 타고 다니고 어떻게 얘기했나? 이런 아기자기한 1분 거리 피트니스 로드 호호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주차장이 여기저기 있긴 있네 호호 절로 가야되나? 못 올라가나 보네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뭘 하는지 모르겠어 콩가 오! 주차 시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호호 아 집 진짜 조그마다 기계한 저형물들 이게 뭐야 피라미드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 여기서든 어디서든 양턴은 있긴 있네 아 뭐야 아 뭐야 돌로 가야되네 와 이거 차이소 되게 이뻤는데 막상 보니 별로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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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숙사 카메라에서 이쁘게 나오네 주저저저저저 아 죽인다 반대쪽도 똑같이 . . . . . . . . . 돌아가서 밑에 들어가겠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렇게 잘 되어있는데 아무도 없네. 일요일이라 그런가? 아 일요일에 일본에서의 마지막 팜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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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감기가 안 걸렸으면 아깝다 근데 이게 단 것 같아 아우 촛뽀 아우 여기까지 하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화사의 마지막 밤은 일단 여기까지